천안중앙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여기도 처음 왔습니다. 천안시장에 와서 서민들 인생 사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촬영을 해서 한번 작품 하나 만들까 합니다. 천안중앙시장 엄청 크네요. 인구가 65만이에요 여기가. 안산 30만 밖에 안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인간극장 전통시장으로 렛츠 고! 카메라 출동! 와 입구에 딱 그랬으니까 호떡 3개 천원이네요. 이 집이 유명한 집이에요. 텔레비도 많이 봤어 나 여기. 그죠? 텔레비도 많이 나왔죠? 춤추는 호떡 사장님 3개 천원 오뎅이 2개 천원인데 맛있겠네. 일단 촬영을 끝나고 제가 또 시식을 하겠습니다. 일요일날은 사람이 엄청 많아지. 찾아주십시오 호떡 3개 천원. 맛있겠다니까. 슬슬 한번 텔레비도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내일의 희망 속에 열심히 사세요. 두 판이. 지붕도 크게 났네. 서민들 사기는 여기가 낫죠. 이 동네가. 서민들 사는 건 이 동네가 낫거에요 아마. 자 천원체리 구경하겠습니다. 예. 방송도 많이 했나봐요. 유튜브 6시내 구경부터 해가지고. 의제특공대여가지고 많이 나오시더라구요. 예. 이 집이 삼지국밥이 유명한데. 예. 한번 찾아보자. 양쪽으로 다. 새롭네. 새로. 크기 크네. 오메. 구독 타러오르고 막냥.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뭐 커가지구 뭐야. 정신이 없네. 어. 오늘은 좀 맛있는게 뭐가있나. 내가 또 먹방도 한번 찍어야하고. 바쁘네 바빠 오늘 나 술도 한잔 먹고 족발 어저께 어제는 병천시장을 내가 인사 드렸는데 오늘은 천원시장입니다 홍어무침 맛있겠네 맛있겠어 1부, 2부, 3부로 나눠서 갈게요 반찬 안가지 안파는게 있어 연탄이 안팔어 연탄만 없어 아이고 지랄한다 진짜 과일 야채도 싸고 홍금도 갈비스 아산도 있는데 삼초로 번째리 아 어허 여긴 천원 중앙시장에서 닛버터 강진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 출발 주님께 갈비스 지정한 얌전기 고정 네 축하로